중구 신당동 마을마당 협의체가 지난 1일 어린이 축제인 내꿈동 페스티벌을 개최했습니다. 내꿈동 페스티벌은 내가 꿈꾸는 동네라는 컨셉으로 신당동 어린이들의 아이디어를 공모해 진행됐습니다. 이날 행사에서는 내꿈동 공모전과 119 어린이 소방관, 캘리그래피, 풍선아트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. btv뉴스를 더 많이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. 추천 영상도 누르면 바로 재생됩니다. 또 다양한 서울 소식을 보고 싶으시다면 휴대폰에서 가지 앱을 다운로드해보세요. 저희 btv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